자 오케이 이어서 20번 들어가는데 아까 선생님이 18번 얘기하면서 역팩터 얘기하고 그렇게 푸는 법을 얘기를 안했네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들어갈게 아까 이 얘기였죠? 문제에서 봤더니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이랬었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너무 많아서 사실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op벡터라는 것과 op벡터를 기하적으로 가서 어쨌거나 이 문제는 얘의 최대값이 지금 발견적 추론 문제란 말이야 낯선 함수로 정의가 된 거라서 a의 주목하는 게 맞고 그래서 op가 핑그르로 돌지만 결국 op를 정해놓고 우리가 뭐야 문제를 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뭐한 거야 아 a가 0보다 클 때는 방향이 같을 때가 있으니까 그냥 방향이 같을 때 절대 부정시가 있어요 그럼 답이 나와버리는 거고 다음에 얘가 음수일 때는 방해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관찰했던 게 이게 보였던 거잖아 그치? 아 클가 여길 때 그럼 결국 걔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문제를 필연적으로 잘 푼 거야 그죠? 근데 더러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 어쨌거나 이거 뭐 일단 이거를 양변을 처음부터 제곱한 애들은 일단 몇맨 거야 왜냐면 둘 다 변하니까 얘가 크기는 정해져 있지만 얘는 뭐야 변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함부로 엄두가 안 나죠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아 그럼 심지어는 뭐야 이거 나누기 위해서 1을 1을 곱해가지고 아 pq에 중점을 찍어볼 거야? q가 곡선인데? p는 막 선운동하고 선운동과 곡선운동에 중점을 찍을 거야? 능력자지? 그치?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아 선생님 역벡터를 한번 활용해보자 그래서 선생님 아까 역벡터가 이 op벡터에 사실은 역벡터는 po벡터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po벡터인 거야 마이너스 op가 아니라 같은 게 아니라 그죠?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op가 지금 하나가 그어져 있는데 이 op에 대해서 내가 원했던 사실 op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예를 들어 op벡터가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치? 근데 이 op벡터랑 얘를 지금 더한 거야 그치잖아 근데 사실은 이 op벡터란 분명히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역벡터가 반대쪽에 있다는 얘기야 x이골 마이너스래요 그치? 철저하게 역벡터는요 그냥 대칭성에 놀린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원했던 op에다가 그치? op란 거꾸로 걔의 역벡터가 바로 얘 반대인 거잖아 그치? 이 벡터란 말이야 근데 그거에 반대니까 결국 이 벡터가 그대로 오면 이 벡터가 되겠지 이해돼? 그러니까 op를 여기다 이걸 더하라는 얘기는 거꾸로 이 op를 거꾸로 이쪽에 평행이 됐다고 보면 돼 근데 그게 사실은 역벡터라는 거죠 역벡터의 방향이 반대인 거 이해되니? 어 아 그러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감하게 사실은 아마 그림이 얘를 보면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그냥 이 벡터인 거죠 그래서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더한 거예요 이해돼? 그러면 걔의 합벡터는 당이 뭐겠니? 여기서 일로 가는 벡터겠죠 근데 이거의 무슨 값이야? 최대값이겠죠 그게 바로 삼가포등이신 거잖아 그죠? 당이 이거의 체제일 때는 얘랑 얘랑 뭐 할 때야? 평행할 때겠지 평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이 어차피 평행할 때네 그러면 그 평행할 때의 그 값이 얘가 지금 3일이라며 그럼 이쪽이 얼마야? 울룰룰루 너 얼마일 때? 2일 때겠지 그래야지 최대값이 5일 테니까 그럼 이때의 점피 위치는 뭐야? 얘가 역벡터 위치인 거잖아 그치? 그럼 점피 위치는 뭐야? 걔랑 요 놈이겠지 그죠? 그래서 얘가 길이가 2기 때문에 이 길이가 2기 때문에 너 2대 1 때 얼마? 얘가 루트 3이 되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네 그죠? 그래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런데 방해 같은데 문제는 이제 뭐야? A가 음술 땐 거죠 그죠? A가 음술 때는 이 벡터에다가 예를 들어 이런 벡터를 내가 더한 거에 최대값인 거야 근데 얘기했지만 얘도 뭐야? 역벡터가 이렇게 짠하고 있다고 그죠? 그래서 사실 이 벡터란 결국은 뭐야? 이 벡터와 같다고 이 벡터에다 이 벡터를 더한 거니까 사실 뭐야? 이 벡터는 그지? 벡터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? 그러니까 이런 벡터들의 무슨 값? 최대값 그럼 되돌이 큐를 뭐야? 훌룰룰루 훌룰룰루 해봐 누가 최대겠어?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훌룰룰루 해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 아니야? 당연히 누가 최대하겠니? 당연히 얘가 최대하겠지 그지? 근데 이 길이가 얼마래? 네가 5래 그래? 난 확실해 네가 얼만데? 네가 4잖아 그지?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일 때? 3일 때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일 때? 마이너스 3일 때 그죠? 그래서 풀이는 뭐 뭐가 됐든 다 같은 풀이에요 그죠? 사실 그죠? 편한 걸 여러분이 선택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요? 두 번째는 short 앙탈에 빙다 그지? 상관